스마트폰 이후에 차세대 스마트 콘텐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콘텐츠 컨퍼런스 2013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스마트 콘텐츠 전문가 11명을 포함해 천여명의 기업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웨어러블 기술과 3D 안경, 3D 바이오프린팅, 비트코인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콘텐츠 제품들의 시연과 스마트 콘텐츠의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